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이면서 최고의 건강음식인 브로콜리 그만큼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영양성분이 듬뿍 담겨있는 아주 착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훌륭한 비타민C 급원식품으로 그 함유량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7배에 달합니다 항암작용이 뛰어난 유황화암물과 베타카루틴도 들어있어 노화,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펜이란 성분은 암줄기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파괴하고 새로운 종양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암을 예방해주는 기특한 성분입니다 또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370mg이나 들어있고 기형아 출산,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크롬도 풍부합니다 반면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부담없이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브로콜리를 아직도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나요?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는 것과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은 브로콜리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브로콜리와 초장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암 발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서 노화를 막는 항산화물질 베타카로틴의 경우 식초와 같이 산성을 띠는 성분과 만나면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식초가 들어있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데쳐서 먹을 경우 브로콜리의 비타민, 설포라판 성분이 열에 약해 많이 감소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으로 섭취가 가능할까요?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를 100%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생으로 먹기에는 향과 식감 때문에 거부감이 들죠 그런 경우 스팀으로 브로콜리를 쪄 먹으면 약간의 영양 손실이 있겠지만 거의 90%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팀으로 찌기 전 브로콜리는 무엇보다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물을 담은 그릇에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뒤집어서 놓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면 꽃봉오리가 열리며 꽃봉오리 내부에 있는 흙이나 벌레 등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후 깨끗한 물을 3번 정도 갈아주면서 줄기 부분을 잡고 흔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식초 넣은 물에 5분간 담근 뒤 빼주면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스팀으로 1분에서 3분 이내 쪄주고 찬물에 헹구지 않고 그대로 식혀서 섭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데친 브로콜리라도 그대로 먹기엔 맛이 없어 자주 먹기 힘들겠죠 브로콜리의 효능을 높여주고 곁들여 먹기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추냉이와 겨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로콜리를 먹을 때 고추냉이 겨자처럼 매운맛을 내는 소스를 곁들이라고 추천하는데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 설포라판이 몸속에서 효능을 발휘하려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고추냉이와 겨자처럼 매운맛이 강한 것에 포함된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브로콜리에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파괴된 설포라판의 항암 기능을 되살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양파입니다 브로콜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작용이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를 양파와 함께 기름에 볶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맛과 영양이 훌륭한 반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달걀인데요 칼슘과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은 브로콜리와 달걀을 같이 섭취할 경우 브로콜리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줘 장운동에 도움을 주어 숙변 및 변비 해결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성분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단 동맥경화 약을 먹는 중이라면 브로콜리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동맥경화 약 성분인 와파린 나트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되는데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해주어 대장질환은 물론 다른 질병까지 예방이 가능해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레드와인입니다 의외로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레드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의 안주로 브로콜리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브로콜리의 비타민 e 성분이 레드와인과 만나면 산화방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레드와인 속에 항산화제로 알려진 폴리페놀 성분은 항암작용과 심장질환 예방 등의 효능을 가지는데 이것이 브로콜리와 만나면 둘의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되어 심장병 예방에 특히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쑥입니다 브로콜리와 쑥의 궁합은 임산부에게 좋은데요 태아의 성장을 돕는 성분인 철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산부의 경우 브로콜리와 쑥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두 배 이상 높아져 태아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산모의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쑥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게 되어 특히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음식 궁합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럼 브로콜리를 찌거나 생으로 먹지 않고 삶거나 볶아 먹으면 아무 효능이 없을까요? 물론 열에 약해 항암 작용을 해주는 설포라판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엽산, 비타민K,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열하거나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 상황에 맞게 브로콜리를 다양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는 바로 눈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휴식할 때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때문인지 최근 시장에는 눈 건강 관련 영양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눈 영양제를 검색하면 수백 가지 제품이 검색되고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루테인 제재만 100개 이상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눈 영양제로 판매되는 상품은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결명자, 비타민A 등으로 다양한데요 눈 영양제는 보통 눈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거나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기능을 회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력 악화는 주로 막막 세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눈 영양제는 황반변성, 당뇨 막막병증, 막막색소변성 같은 막막 질환을 타깃으로 하지요 그럼 어떤 영양제가 눈에 제일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는 건강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료가 명확해야 하고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각종 시험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모아놓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눈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영양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영양제는 식품이기 때문에 먹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처럼 질병을 치료, 예방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영양성분을 실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는 과일의 짙은 보라색과 빨간색, 파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며 항암효과도 있는데요 우리 눈이 쉬지 않고 빛 정보를 처리하면서 생긴 각종 찌꺼기나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시력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A와 함께 C세포의 중요 성분인 로돕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랙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체리와 같이 짙은색 베리, 석류, 자두, 바나나, 가지껍질, 그리고 와인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안구의 점막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막아줍니다 연어에는 중앙시아를 담당하는 부분인 황반의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눈질병을 막아주고 병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눈물 분비량은 늘고 증발량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 밖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5, 60cm 거리를 유지하고 야유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해로운 자유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해서 일하는 동안에 눈을 자주 깜빡이고 휴식할 수 있게 하고 눈이 건조할 때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한 단 한 가지의 비책은 없습니다 또한 영양제도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눈 질환을 예방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너무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눈에 좋은 음식을 먹고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꾸준히 잘 돌봐주세요